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분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혹 어떤 보살은 모든 법의 본성이 두 가지 모습이 없는 것이 마치 혹은 같은 줄로 보며 또 어떤 불자는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어서 이 미묘한 지혜로서 최상의 도를 구합니다. 우리 법성계 의상대사 법성계 유명하죠. 이렇게 법성원융무위상 이렇게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불일 불이에요. 불교의 유명한 그 가르침을 여덟 가지로 딱 요약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리를 불생불멸 생도 없고 사도 없고 그런데 이 말을 잘못 들어버리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태어났고 죽는데 생도 없고 사도 없다고 하면 이게 무슨 분상이에요. 여러분 유괴분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우리는 생사가 없는데 뭡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원통해하고 애탈파하잖아요. 집착이 끝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 모르면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끝까지 잡죠. 영원히 잡을 수밖에 없어요. 불생불멸이고 불일 불일.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이 두 번째 일하는 건 두 일자를 하나 둘 할 때 둘을 쓴 게 아니라 다를 일자를 써서. 우리 신도님하고 나하고 뭡니까. 하나는 아니. 하나면 처음부터 하나라 하지 이렇게 다르지 않죠. 불이 하나도 아니지만 불이 다르지 않아요. 즉 부처와 나. 하나는 아니에요.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난데 다르지 않다고. 이게 다 무엇을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이게 중도잖아요. 이게 본성 자리에서 성품 자리에서 말하라 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현상으로 지식으로 뭡니까. 이성으로 감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거라 이거는.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잖아요. 세상법이 그렇잖아요. 야극강식 하잖아요. 각자 도생하고. 피도 눈물도 없거든. 내 있을 땐 다 돈 받고 나서 내가 좀 힘들 때 돈 받으려고 하는 건 그냥 전화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는 각자 하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사회가 되는 거예요. 불법은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 정도라 하잖아요. 바르게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연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과라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연을 생각하고 인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말한 거 그대로 네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행동한 거 그대로 네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 쓴 것 그대로 여러분 정견 정사라고 그러는데 네가 상자를 씹었잖아요. 그럼 그거 백천배로 또 받아야 돼요. 그게 의의가 아니에요. 무슨 의의예요. 이 세상에 의의 없습니다. 세상 중생 생각의 정의와 공정이지 법에서 정의 공정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정의 공정인데 내가 있는데 정의 공정 그건 다 사기예요. 내가 있으면 정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 인연과 내 사상이 정의죠. 그렇게 되면. 불교는 내 인연과 사상이 있으면 뭡니까? 불교는. 죽은 거예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거라고요. 불교는 내 인연과 사상이 없다니까요. 오직 지혜와 자비뿐이라니까요. 불교는 지혜와 자비와 공덕뿐이지 정의와 공정이 없다니까요. 정의와 공정이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인연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법에서는 차선 악중에 악중에 좀 드락한 거를 선택하는 정도는 될지 몰라도 선 자체가 없다니까요. 부처님과 나가 다르지 않고요. 원수와 내가 불일 불이에요. 하나도 아니지만 다르지도 않아요. 저 원수와는 잡아먹으려는 사람하고 그거를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대자비와 대지혜가 나가서 뭐를 싸는 거예요? 공덕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딱 그냥 지혜와 자비로 복덕을 쌓는 거로 끝이에요. 사바세계에 어떤 인연이든 무슨 일이든지 농사를 지든 장사를 지든 풀빵을 팔든 커피를 팔든 지혜와 자비로 덕을 쌓고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와 자비로 공덕을 쌓냐 안 쌓냐만 중요해요. 이 법의 진리 본성은 원수와 친한의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길을 찾는 게 중도예요.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망하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하고 바르게 가기를 원하면서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법성 원형 무의상인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 저는 내가 잘못되는 거 보고 가야지 꺾어지는 거 보고 가야지 망가지는 거 봐야지 이런 심정이잖아요. 우리는 한평생 사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한입을 속에 평생 살고도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너무너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우리는 법의 성품 진리 진리 성품짜리에서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내 마음을 써나가는 것이 불지기 가르침인데 이 말을 이렇게 해놔도 여러분이 뭐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중생심으로 봤잖아요. 나를 능멸하고 경멸하고 하면 중생심으로 딱 받으면 뭡니까. 속이 확 다 두지부지죠. 창작 올라 붙고 앞이 안 보이죠. 그것을 여러분 3초 하나 둘 셋 저녁 이전까지 원위치 돌려놔야 돼요. 너 잘 되라. 정말 행복하라. 내가 참여한다. 내가 복짓고 덕산다. 이걸로 딱 돌아가야 돼요. 잠자리 들을 전까지 그렇게 안 되면 법상 원인상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없는 이 얘기하고 부처님하고 나는 상관없다니까요. 부처님 법이 있다고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다니까요. 어떤 불자는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어서 이 미묘한 지혜로서 최상의 도움 우리는 항상 건강괴하게 말하죠. 최상심 대승심 말하죠. 안욕다라 산막산버리 그러하죠. 발 마음을 낸 거예요. 발심한 거예요. 마음을 딱 드러낸 거예요. 안욕다라 산막산버리 그걸 이제 산스크리트인데 그냥 우리 소리나는 대로 읽은 건데 그걸 그냥 해석하면 깨달음 해탈 열반 성부를 구하는 사람 위협련 부처님과 똑같은 최고의 지혜를 완성고자 다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최상심을 낸 사람 거라죠. 그런데 마음을 냈는데 내가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음에 다 한 중생도 이 지옥 중생도 한 중생도 남김없이 다 열반을 들게 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지장보사리야. 보사리라고 그걸 대승심이라고 해. 대승심. 모든 이 시방세계에 일체 중생이 부처님 세계에 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를 대승심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최상심과 대승심을 내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피불자야. 내 유익을 구해서 부처님 법을 믿고 구하는 거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불교는 내 유익 없어요. 위 이익일체 중생이에요. 오로지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독일심이 세상에 가장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70억 80억이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 살아요. 세상 사람이 다 부여해지면 뭡니까? 내가 부자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다고요. 법이. 그러면 내가 최고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 부자를 만들으면 내가 최고 부자가 돼요. 내가 여러분이 세상에 내가 완전한 지혜를 성취하고 싶다. 여러분이 다 지혜로운 사람 되잖아. 그러면 나는 최상의 지혜자가 돼요. 법이 그렇다고요. 내가 건강하고 싶잖아요. 세상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내가 기도하고 소원을 세우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병 없어요. 영원히 법신물이 돼요. 문수사리보살이요. 어떤 보살들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사리에 공양하기도 하고 사리라는 건 부처님의 그런 유골이죠. 우리가 화장하면 뼈 습골하잖아요. 유골을 사리로 일둔 말로 사리. 또 어떤 물자들은 수없이 많은 탑을 쌓아서 국토를 창하면 사리를 탑을 만들잖아요. 내가 열반경 법문할 때 보면 중앙에 나라의 한 중앙의 센터에 중앙청 같은 데 이런 걸 세우는 거예요. 강남 대로 이런 데 부처님 탑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도록 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고 열반이 있고 성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져도 지우겨요. 못 가져도 지우겨요. 다 먹어도 지우겨요. 굶어 죽어도 지우겨요. 마음은 뭡니까? 똑같이 지우겨요. 다 가져도.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높고 아름다운 법의 탑이 높이는 5천 유순이고 세로와 가루가 똑같이 2천 유순이며 그 많은 탑마다 천 개의 깃대와 깃발이 휘날리고 이슬처럼 반짝이는 구슬회장과 법의 풍경이 어울려서 어울립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미간 백호강명에서 이렇게 빛을 비쳤을 때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걸 문서보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면이 지금 영화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영화 장면처럼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천신과 용과 신들과 사람과 사람 아닌 애들이 향과 꽃과 온과 풍류로서 항상 공여한다. 이런 탑에 사리탑에 이런 데 항상 공여한다는 거예요. 누가? 천신들 사천왕들 도리천 도술천 야마천 타화천 타화자천 세께천 이런 천신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이 선신들이 뭡니까? 다 공여한다는 거야. 또 누가? 사람들 인도의 열반경에 나오죠. 부처님 태어난 곳을 늘 그리워하고 공경 공경하고 사모하며 공경 공경해라. 부처님이 성도한 곳을 늘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예배 공경 공경 찬탄해라. 처음 전법이 사르났던 노기야원을 늘 사모하고 공경하며 예배 공경 찬탄해라. 부처님 열반 등 쿠시나가라. 늘 그리워하며 아주 악마하면서 사모하면서 공경려 찬탄해라. 이렇게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법을 펴시고 열반에 든 곳을 늘 그리워하면서 공양하고 찬탄하는 자는 영원히 반드시 성불하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양하는 모습이 쫙 보이는 거예요. 수행하는 모습이. 권숙이 죽어도 재올릴 줄 모르는 사람이 구활입니다. 구활. 요즘에는요. 제가 재올리는 사람을 보면요. 약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희유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시절에는 누구나 했는데 지금 안 합니다. 물질이 10배, 100배, 1000배 많아졌는데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합니다. 여러분 안 가졌을 때는 다 하는데요. 가졌을 때는 아무도 안 합니다. 이 말이 뜻이 무슨 말이에요? 가지니까 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 말에 반말이 있으면 하세요. 속으로 가지니까 더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안 가졌을 때는 안 아까운 거예요. 불교에서 잘 산다는 말을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가난하라는 말 아니에요. 불교는 절대 가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젊어서부터 부지런해서 큰 불을 이루라고 확신히 말했어요. 대경에 누가 가난하라요. 쌀 거 없으면 돈으로라도 덕을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으로라도 여러분 머리로 할 수 없으면 이렇게 참 공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면서 부처님 태어난 것을 그리워 악무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좋고요. 지금 법신부리잖아요. 이처럼의 부처님이 아니고요. 그걸 그리워하는 것도 좋지만 법신부리잖아요. 진리로서 부처님 나한테 와 있잖아요. 그 부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나한테 판단 주잖아요. 여러분 법신부를 절대로 법신부리에 가피가 없으면 뭡니까? 나는 살 수 없어요. 어떤 재물도 못 문다. 모아도 그것이 나한테 업이 됩니다. 천하의 것을 다 가져도 그게 업이 돼요. 덕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만큼 내가 백을 가졌으면 백이 덕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으며 만을 가졌으면 만이 덕이 되는 사람이 몇이 있으며 내가 배운 것이 많으면 배운 것이 많이 덕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나를 왜 쓰지 그 국가 민족과 이 중생을 위해서 다 희생했다 그러면 그건 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별이 되는 거죠. 우주복계의 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게 여러분의 능력이 덕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세요. 위에서 썼을 때만 덕이 됩니다. 나머지는 덕 안 됩니다. 그것이 업이 되는 겁니다. 가진 만큼 배운 만큼 배운 게 그냥 배웁니까? 부모의 희생과 권숙들의 희생과 사회 희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박사회 받을 때까지 덕이 스님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시주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딱 열 배 백배 회항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해내면 뭐가 됩니까? 다음 생에는 눈도 없고요. 코도 없고 귀도 없고 혀도 없고 몸뚱아래도 없는 그런 몸으로 천년, 만년 무량 아승제가 과보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육군 가지고 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다음 생에 또 이문받아서 제대로 내 눈 가지고 코 가지고 귀 가지고 머리 가지고 몸통 팔다리 가지고 내가 사람으로 제대로 하면서 세상 여러분 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숨 떨어지면 다시 이몸 제대로 받아서 육군 청정하게 해서 정말로 붙인 말씀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덕사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광을 누리는 거는 그거는 쓰레기 같은 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일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그림자 아닙니까? 아침이 쓰리고 그걸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와요. 그림자처럼. 제가 무한 덕을 베풀으면요. 제가 그냥 무한 세상을 존경받습니다. 그거 그냥 따라와요.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와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겁니까? 부처님 누가 존경하라고 해서 지금 부처님을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중심이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발바닥에. 왜? 당신은 뭡니까? 지혜와 자비가 완전자이니까. 그러나 그 믿는 자는 뭡니까? 내 자신이 전능신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마음으로 형통해지는 겁니다. 법이 그래요. 따로 구할 게 없어요. 지금은 법신불 시대니까. 지장경 보면 나오시죠? 불러라. 지장보살 일심으로 염항은 뭡니까? 당신이 다음 부처님 오실 때까지 다 당신이 법으로서 진리로서 뭡니까? 응대하잖아요. 관생보살 부르세요. 32응신 한다고 법으로서 지금 법신불 시대잖아요. 관생보살 32응신 한다잖아요. 32가지로 물에 빠져 죽으면 건질 거고 청결이 안 돼서 건지고 다 여러분 등남 등녀 선한 남자 선한 여인 낙혁 다 해준다잖아요.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지금은 그 사람 그 어르신네들이 승가들이 내 눈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법으로 와 있잖아요. 주의와 욕실로 항상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데 당신들이 그것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법무라든 저런 법무라든 내 안에 부처님이 법무를 하는 거죠. 덕이리라는 껍데기는 이거는 내 껍데기고 이 법무는 끝나고 나서 여러분처럼 똑같이 설사 막행 막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몸을 쓸 때는 내가 부처님 몸으로 쓴다 아닙니까? 이 순간은 여러분 여러분이 법신물이 진짜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 가피가 없이는 뭡니까? 이해? 웃기는 어떻게 이해를 한단 말이고 이거를 네 머리로 부처님 머리가 내 머리입니까? 나의 지성이냐고요. 나의 이념이냐고요. 나의 의지냐고요. 부처님이 삼세제불 불보살이 내 의지입니까? 웃기는 웃기고 있네 정말. 아니 아니라니까요. 문수사리보살이여 모든 불자들이 사리에 공여하느라고 훌륭하게 탑을 꾸미니 북투는 저절로 빼어나게 아름답고 미묘해서 마치 천상나무에 화삭에 꽃이 핀 듯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우상이 아니고요.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부처님의 그런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거룩한 승가에 뭐하는 거예요. 탑에 내가 꽃을 공양하든 향을 공양하든 절을 하든 여기에 이 등상불에 하더라도 그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석하물 부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이 형상이 우상이 아니고 우상은 여러분 탐진치가 우상이에요. 개뿌리나 뭐가 우상이에요. 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저 자비로운 모습을 내가 꼭 저런 지혜의 모습 내가 30이상 80종의 그런 공덕을 다 이루겠다는 그런 대발심의 반로로 여러분이 오체투지하는 거 아이가 뭐하러 전하는데 떡 나오라고 전합니까 밤 나오라고 일하세요. 가서 그냥 일하라고 밤이고 낮이고 그럼 떡밥은 쌓이니까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 자비를 구하고 나의 본성짜리를 내가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 몸을 가지고 이 권속을 이 인연들을 세상을 폭대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무슨 탑에다 절하냐고 여러분이 그리워하면서 절하면요. 일제중생이 다 탑이에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합장하면 일제중생이 다 부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오늘날 사바세계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줄 저는 잘 알고 본문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귀신이 알고 불보살이 알고 모든 선신들이 알고 마라 악기들이 다 아는데 백천중 중에도 한중생이 제도되면 뭡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일생이 아니라 새새생생 그 한중생을 염원하면서 본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극토록 누군지는 모르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지만 그 한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은 오늘 이 순간도 백천무량 생명을 다 던져서 본문하는 거예요. 법의 세계가 그래요. 무슨 만중생을 제도해요. 여러분 2500년 전에 뭐 했습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영천산에서 본문할 때 이거 영천산에서 본문하셨는데 그때 뭐 했냐고요. 돌이천에서 설법할 때 돌이천에 안 있고 어디 계곡에 가 있었냐고 깨구리 깨구리였냐고 돼지 자궁에 있었냐고 물어보세요. 엉뚱한 짓 하다가 지금 왔다 아닙니까? 지금 인생이 편합니까? 별로 편하지도 않다 아닙니까? 그나마 이 법문 듣고 마음 다스려서 좀 다스려가는 중이지 그런 현실을 직시해서 여러분이 이 법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갈 길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말 세상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안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안녕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공경이 되고 예불이 되고 공량이 되고 법당 와서 예불하라는 뜻이 아니고 법당 와서 공량하라는 뜻이 아니고 살아계신 산부처님 같이 한 숯밥 먹고 사는 그 인연들을 말한다 아닙니까? 그 인연들 거기에서 내가 공량이 되고 예불이 되는 거를 묻는다 아닙니까? 나와서 하는 건 다 가짜라니까요. 안에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니 저와 대중들은 이 세계의 여러 가지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잘 봅니다. 부처님의 신통과 지혜가 휘화하여 청정한 광명을 놓으시어 한량 없는 세계를 비추시니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전혀 없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수보살이셔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수보살한테 광명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자기네들이 잘 모르겠거든.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좋은 일에 오든 어떤 시절이 변하든 그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부처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자의 길이거든요. 저에게도 파도처럼 장애가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법을 안 피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피는 동안은 뭡니까? 끊임없이 환란이 있습니다. 저한테 확실합니다. 환란과 고통이 있는데 이런 환란과 고통을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뜻으로 받아야지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돈 벌어 먹는 사람처럼 화딱 지나서 못하겠네. 승질을 나서 이렇게 할 것 어떤 뭡니까?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 길은 뭡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나 나중에 끝까지 다 참아야 됩니다. 오라도 참고 그라도 참고 다 참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시비를 논하려면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부처님 믿음의 제자로 살 것 어떠면 시비를 논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논할 것 어떠면 정치인이 되거나 세상 사람이 이 길은 그 길 아니에요. 모르니까 이 뜻을 물은 거예요. 문수보살은 뭡니까? 과거에 모든 부처님을 다 섬기고 받들고 법을 들으면서 이걸 다 알아. 아르니까 묻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칠불의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문수보살은. 이 문수보살한테 물은 거예요. 이 광경을. 지금까지 스님이 이 광경을 쓴 거를 법문한 거야. 미광너크로. 여기 이 사부대중들이 문수보살님과 저를 우러러봅니다. 세종께서 무슨 일로 이러한 광명을 놓으십니까? 보살께서 대답하여 저희들의 을무를 풀어주고 기쁘게 하소서. 장차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러한 광명을 놓으십니까? 부처님 도리도량에서 얻은 미묘한 법을 설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왜 수기를 주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묻는 거예요. 법을 설할 건지 수기를 주려하는 건지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제 삶의 다른 것인지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온갖 보배로 장함함을 보며 여러 부처님을 배우게 되오네 작은 인연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세계가 이렇게 장엄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작은 인연 사소한 인연이 아니다. 지금 무슨 일? 일대사 인연 큰 인연이다. 깨닫고 못 깨닫고 인연이다. 세상 인연으로는 여러분 내가 부부가 가장 큰 년이고 두 번째로 부모 자식 인연이 두 번째로 큰 년이 인연이에요. 세 번째가 형제 인연인데요. 세상적으로는 법으로서는 뭡니까? 둘이 이걸 내가 이 법을 아냐 모르냐가 이 세상에 온 뜻이에요. 간단하죠. 내가 이 법을 모르면 뭡니까? 여러분은 백천만 것 윤회에요. 금생에 수당과는 사당과는 아랑과는 아랑과는 보살 수소서 원력을 세워서 내가 반드시 이거 정리가 끝낸다. 다음 생에 절대로 자식들한테 내가 바보들 먹을 일 없다. 여기서 딱 끝낸다. 그 바보들 먹는 것은 너희들 복이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를 제사 올리려면 반야신경 정성껏 물 한컵 넣고 한 번 연불을 해주라. 딱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면 나무불 나무붐 나무슥 딱 한 번만 해주라. 3초만. 그걸로 제의를 정성껏 마치라고. 아무도 이 세상 여러분 인자 제대로 지낼 제사야 열이 하나도 드무니까 아주 각오하라고. 왜 여러분 그렇게 길렀어. 아주 배흥망덕의 극치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아주 배흥망덕 하다고. 신도들도 스님한테 산부한테 배흥망덕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말세의 중들이 스님도 배흥망덕 해요. 부처님과 화주들한테 그거를 제 자신이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네가 그 은혜를 갚으려면 뼈가 가로 되도록 새새 생생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만족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작은 큰 년이 그래서 불교에서 여기서 경전에서 일대사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이 세상에 온 뜻. 네가 이 세상에 온 뜻. 이게 뭐예요. 줄타기 되는 거예요. 암탉이 계란을 품어서 21일 돼서 계란을 딱 쪼아서 병아리가 나오도록 하는 거. 비유하면 부처님이 암탉이라면 우리는 계란이야. 부처님이 딱 쪼으면 내가 깨어나서 살아가서 다음에 덕을 쌓고 덕을 쌓고 쌓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부처님이 딱 했는데 썩은 계란이야. 고른 거야. 이게 생명이 되지 않고 중간에 고라버린 거야. 내 영혼이. 왜? 이 법을 따르지 않는 거야. 세상 거에 다 미쳐서 환장해가지고 다 돈 갖고 인수지고 권력 갖고 인수지고 그러잖아요. 문수사리보사리여 사부대중과 용과 신들이 모두 보살님을 우러러 배우니 무슨 뜻인지 모든 사부대중과 철령과 신들 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용은 있는 거예요. 우즈벗개 그런데 용들은 뭡니까? 그냥 뱀이에요. 큰 뱀. 뭐 그래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원을 세운 거예요. 용들은. 미끄라지 있고 짱어 있듯이 용이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신장이 돼서 그래서 비를 뿌리고 세상에 덕을 쌓는 거예요. 이걸 섬기는 게 아니요. 무슨 섬겨 용을. 여러분이 부처님 제자인데 용들이 여러분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묻는 건 미륵보살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미륵보살이 지금 법문들은 총대장이야. 그러니까 문수보살한테 묻는 거야. 지혜 제일인 사람한테. 그래서 지혜 제일 문수보살. 행제일 보현보살. 보현보살. 대자대비 관센보살. 대원 본. 원이 가장 큰다 해서 지장보살. 가장 힘이 세서 대세지보살. 공덕이 가장 무량을 해서 허공장보살. 이렇게 붙이는 거야. 뭐 금강장보살. 여유른보살. 대른보살. 수림보살. 만월보살. 끝없죠. 붙여볼래요. 일제의 무량무수부변해요. 이때 문수보살이 미륵보살과 미륵보살 마살과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내 생각으로는 아마 부처님께서 큰 법문을 말씀하시며 큰 법의 비를 내리시며 큰 법의 소라를 부르시며 큰 법을 부르시며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시라 여깁니다. 이제 이거는 작은 게 아니라 소소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죽고 사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내가 과거에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런 상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들으십시오. 오늘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심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문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서를 나타납니다. 이게 특히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거야. 여러분 금강경에도 수보리가 이 법문을 듣고 이해하고 믿을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래요. 그런 사람 없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말이 옳다라 틀렸다고 하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막닥시서. 반드시 이 법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법을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한 생, 두 생, 삼 생, 사 생, 오 생 이런 몇 생 정도 수행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무량 아승지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에서 실개공양 승사 무궁과자 항상 성기고 받들이면서 헛되이 시간을 절대 보내지 않고 꽉 차게 수행했다 이 말이다. 그 뜻이. 절대로 찰나의 시간도 헛되게 쓰지 않냐고 오로지 전심전력으로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부처님 마음을 쓰고 부처님 말을 행동했다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즉생실상 바로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로 듣고 끝난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수행이 한 생이 아니고 무량 부처님이 삼아승지겊을 인육수행을 하고 삼아승지겊을 보시행하고 삼아승지겊을 지계수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생, 두 생이 아니고 이 지구가 한 번 생겼다가 이 태양계가 한 번 생겼다가 없어진 것이 한 겁인데 이 태양계가 130, 6억년, 5억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가 생긴 게 45억년, 48억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린 감이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여러분, 태양이 언제 없어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겁인데 이것이 백천 겁이 이 태양계가 백천만 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동안 그것을 수천 번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백년, 백일, 삼년 방끄는 시간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으라고. 그러니까 힘드니, 어렵니, 죽겠니, 이런 소리 하지 마라고. 세월이 없는 거예요. 우주 이전부터 우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번 믿었다 그러면 우주 이전부터 우주 끝까지 믿고 한 번 행한다고 그러면 우주 이전부터 우주 끝까지 내가 참고 내가 준다고 그러면 우주 이전부터 우주 끝까지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야 뭐가 조금 이게 숨통이 트이고 금생에 마무리 짓고 불쌍에 가지 이놈이가 이것 때문에 또 치워가지고 또 속상해가지고 또 울고 짜고 또 저것 때문에 또 쳐박혀가지고 또 질질 짜고 이렇게 해갖고 어느 세월에 이거를 해결을 하냐고 다 털어버려요. 다 털어버리고 니 다 먹으라고 다 털어버리고 그냥 내가 이제까지 숨 쉰 거 고맙고 이제까지 내가 본 거 감사하고 이제까지 들은 거 맡은 거 맛본 거 느낀 거 감사하고 여기까지 늘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 오면 감사하게 새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이 세상 그나마 정리가 좀 되지 그냥 얽히 웃을 어제 것 같아 오늘 집어넣고 작년 거 또 집어넣고 재작년 거 집어넣었다가는 새새 생생 여러분 빡고 하다가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알았지? 이 상서라는 건 아주 아주 정말로 볼 수 없는 그런 좋은 광경이라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찬란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로 법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하면 다 틀립니다 오직 오직 내가 내가 부처님 법을 들으려면 눈 뻗고 귀 맞고 코 베고 혀 뻗고 몸 다 가로버리고 내 마음 허공에 던지고 서로 이 법문을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고 내가 이 삶 속에서 진짜 대광명을 보고 자비로서 덕을 쌓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을 믿어도 항상 옆길로 갑니다 그런 줄 알고 부처님이 내 인생 전부인 줄 그렇게 믿고 갑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